채너라 캐치 제가 누차 말했다시피 외군이 했던 조선에서의 노예사냥은 일본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카이의 호랑이와 애치고의 용을 비교할 때 타케타 신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군주 느낌이고 우에스기 켄시는 정의, 을이 따지는 느낌인데 타케타 신게는 노예 매매는 유명하고 한글로 번역된 소설에도 그 묘사가 나오지만 의외로 우에스기 켄신의 노예시장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 소개해봅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야 누구는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어떤 인물상을 만들어내지만 역사적 사실만 심플하게 접하다 보면 전국시대의 영주라는 게 그놈이 그놈입니다. 책을 이용해보면 오다 개성, 가케토라의 지시로 봄 중에 사람을 사고파는 것 20전 32전 정도 이게 뭐냐면 1566년 봄 우에스기 켄신이 관동 북부 원정 중에 성주, 오다, 우지하루가 항복하여 전투가 끝난 전장의 거리에서는 사람을 사고팔기 시작하여 노예의 가치가 20에서 30전 정도였다. 게다가 그 거래에는 가케토라, 그러니까 켄신이 스스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싸움에 패한 성 및 저자거리가 곧바로 노예시장으로 변했다는 놀라운 증언이다. 또한 그것은 켄신의 의향이었다는 것에서 오다 영지의 전장에서 승전한 우에스기군에 의해 노예사냥이 행해진 것도 전장에 출입하는 인간 상인과의 사이에 봄동안 노예 판매가 벌어졌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후지키 시사시 선생의 정국사를 보는 눈 이라는 책에 적힌 대목입니다. 이 오다 개성이 우에스기 켄신의 인간시장 이야기로 항상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신계는 예는 템분 15년 남녀 생포되어 모조리 카이에 끌려가 이윽고 2관, 3관, 5관, 10관으로 친척 있는 자는 돈을 내고 찾아갔다. 템분 21년 취한 수급은 500여 명 발이 빠르지 않는 자를 생포한 것은 그 수를 알 수 없다. 이게 전에 말한 인질일 개념 중에 몸값 그러니까 미노시루킹을 받기 위한 인질이라는 것이고 몸값을 내줄 친인척이 없으면 팔려버리는 건데 일관문이면 천문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고액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시오와입니다. 아시오와는 상대적으로 발이 빠르지 않은 노인, 여자, 아이들을 말하는 단어이고 이케도리는 단순히 현대어에서 말하는 생포를 넘어 중세의 전장에선 결국 노예사냥을 뜻하게 되는데 그 경우 히토돌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케도리의 대상은 주로 아시오와로 거기서도 여자와 아이들이 주가 됩니다. 외군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인진왜란 때의 조선사람들도 인구의 다수가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으니까 피난을 하기가 힘들었고 그와 관련된 피해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많이 실려 있으며 원문 및 한글 번역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세종한글고전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건 영주라는 것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고 의라는 것도 소설 속 이야기거나 그들만의 기준일 뿐이며 오로지 자기 이익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 세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에스기 켄신에게 겨울전쟁은 월동하고 돈벌이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죠. 앞서 오다 우지하루의 항복도 음력 2월인데 월동기간 돈벌이로 관동에 출병했으면 봄에는 노예를 다 팔아야겠죠. 위표는 역시 후지키 히사시 교수의 유명 저서를 잡지이자 무크지인 역사군상에서 도표화한 것으로 가을에서 겨울을 나는 단기 연내형 가을 겨울에서 봄 여름을 나는 장기 월동형 그리고 부정기형 세가지 패턴으로 나눴을 때 시나노나 호쿠리쿠로의 출병은 일정한 패턴이 없는데 관동으로의 출병은 겨울의 산을 넘어서 봄 여름에 귀국하거나 늦가을 겨울의 산을 넘어 연내에 귀국하는 패턴이 대부분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익히 본 것처럼 에치고가 눈으로 덮이는 것은 맞는데 그때 밖으로 나가 월동을 하면서 남이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뺏어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모작이 되지 않는 에치고에서 보리같은 밭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여름까지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고 그 농안기에 관동에 출병해서 돈벌이 그러니까 약탈을 하고 귀국한다는 썰입니다. 그게 전국시대의 정의고 전국시대의 의리이니까요.